안녕하세요 삐입니다 프레쉬는 워시오프팩 마스크의 갑 아닐까요? 페이스트가 50%나 들어있는 브랜드는 진짜 드물죠? 실제로도 이렇게 과육이 많이 보이니까 탱글한 텍스처까지 더한 그런 팩 같아요 욕실에 두고 사용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양치하거나 머리 깎으면서 씻어내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부 수분도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톤업 크림을 바른 듯한 그런 인위적인 강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한 톤 살짝 밝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